대충 어떻게 하는지 보긴 했는데 잘할수 있으려는거 모르겠네 시작해봅시다 랭크20이네 랭크20이 시작인가보네 레벨1 초보인줄 알건데 바로 랭크6자리냐 구미나네 이런 초보들 데리고 게임할수있을지 그래도 이봅시다 오 오케오케오케 긴장되는데 오케오케 발전기를 찾아야되는데 발전기를 찾아야되는데 발전기를 찾아야되는데 발전기 찾아서 작동시켜서 문열고 도망가는건데 레몬 오온다온다온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보낼 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어딨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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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초보 티내네 완전 온다 온다 어디지 아이씨 딴 데로 가자 안되겠어 아아 뛰면 안되는데 어쩔 수 없다 어 저기있네 저기있네 뭐지 우리 팬 아니었나 어 투명하다 투명하 오오 오 뭐지 성공한건가 어 여깄데 잘 봐야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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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하아이이이이이이이 안되는데 넌 넌 넌 넌 넌 어 왜 나만 왜 나를 안 돼 안 돼 왜 나를 으아아하하하하하하핳 아아아아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참 뭐야 한방에 그냥 아 나 들고만 있을꺼야? 어떻게 좀 해봐 아 이 녀석 속게 생겼다 아 근데 이 하체가 너무 부실한거 아닌가? 이 덩치에 비해서 이녀석 아 계속 눈치 싸움하는거 봐 이거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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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눈치 싸움하는거 봐 계속 서있네 이렇게 할 동안 다른거 이거 응? 뭐지? 아 이 끝난건가? 뭐야 하나 뭐지? 동생 오오 오오.. 오오 temps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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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흑하 오?! 안되ента 하하하하 하... 정말... 내려다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.... 안되 도망가 도망가